한 민족의 5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사실 구국공신들을 찾으면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순신 장군이 단년 돋보이는 이유는 그가 안팎으로 불리하고도 적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군의 공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으며 이순신 장군 휘하의 전력으로 그것을 맞서는 것은 실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조정에서는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간신배들이 절대 다수의 세력을 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선조임금까지도 이순신 장군은 그까지 오해하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중에도 끝내 나라를 구현했으니 실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일은 항상 불리한 상황과 적대적인 반응을 거슬러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역사상 최고 최대의 사건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말로 그려함을 오늘 본문이 증언해 줍니다 아스 왕은 아수르 제국이 한창 강성할 무렵 남조 유다의 왕위에 올랐는데 처음부터 친 아수르 정책으로서 국난을 타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반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북조 이스라엘은 자기네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조 유다가 동명을 맺는 것을 보고 그 사이에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 동쪽에 있던 아람과 동명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에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수 왕은 그들의 1차 침공은 간신히 막아냈지만 2절에 이어지는 대로 그들이 또다시 제2차 포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명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침공을 위해서 한 장수에 집결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아수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불안에 빠져 갈팡질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구원 역사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남주유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걸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인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메시야를 통해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 역사가 과연 어떤 악조건을 물리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상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이 명렬히 도전해 올 때 하느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성취되고야 말 구원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세알리아 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세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의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구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겨로 너를 대저가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버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위모 수도란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흘러들어 물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평상시에 이곳에서 빨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탁자의 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의 급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족의 아하스 왕은 북조 이스라엘과 아라문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방어의 요충제에 나가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대책을 짜드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느님께서는 이사의 선제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즉 진정하고 안심하려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 아하스 왕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왕의 연합군의 위협이란 연기 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즉 타다 말고 이미 불이 꺼져가는 두 부직경이에서 그저 연기만 조금 나오는 것 같은 허세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다버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고 즉 유다를 정보한 후에 친아람 반아수르적인 인물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는 악한 꾀를 가지고 대적여 온다 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강하게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원수로부터 좌우 협공을 받게 된 남주 유다가 그처럼 안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이사의 신자는 주 여호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두 원수들이 유다를 향해 제 아무리 악한 꾀를 쓸지라도 그들이 머리보다 훨씬 더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꽉 누르시면 어림도 없는 일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은 히브리의 어순과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절이 한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오 다메색의 머리를 르신이며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이오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린이라고 한 것은 아람과 북조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오직 인간이 있을 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까들게 에브라임, 북조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멸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유다의 배후에는 이처럼 그 원수의 궤를 반드시 피하셨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느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 까들게 아스왕과 남주대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경고하며 당부하신 말씀처럼 오직 그 하느님의 언약을 믿는 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악한 궤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람을 껴서 실제로는 죽게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즉각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예언하심으로써 그 사탄의 악한 궤에 빠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던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전 인류를 사망의 저주 아래로 사로잡아 가리아는 사탄의 궤가 그대로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탄도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대적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돼가는 줄 알고 더욱 발행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리 연합군을 동원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려고 포위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과 짐승의 파상공세 앞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교롬을 받으리라 하고 인내하는 성도와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느님은 이 세계 역사가 사탄의 도모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하느님의 구원 언약만을 믿으면 그 어떤 원수 위협을 당할지라도 조금 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조류가 겉보기에는 신자와 교회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상 종교와 이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좌우에서 포위해 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인터넷에서 비난의 댓글로 도배를 당합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세속적 윤리뿐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도 아주 잘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들게 WCC와 영적 전투를 선언한 교회들은 기독교 내에서 뿐 아니라 이 사회의 좌파 언론계로부터도 매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사방으로 우교삼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여와의 말씀이 그런 사탄의 궤가 결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무슨 용서일 제조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속이려들 때 일방적인 구원언약을 선포하시며 마귀가 우기어 사면서 위협이 올 때 안의와 격려를 베풀으시는 하느님의 언약인 말씀만 굳게 믿음으로써 그 어떤 두렵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이 고집스럽게 거부할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인마우누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10절 이하 16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위세 집이여 운하건대서를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느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 하느님께서는 이사의 선지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즉 땅 속에 올라오는 것이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든지 간에 하느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줄 어떤 표적을 구하기만 하면 다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구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오히려 하느님 편에서 안달하시는 듯이 어찌하든지 그루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맙기 짝이 없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아하스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여우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사람이 하느님을 감히 시험할 수 없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여기서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저 아하스 왕은 하느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았고 그런 까절게 그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의지에서 이 난국을 타게 하겠다는 생각에만 이미 완전히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자상하게 짝이 없는 제의를 받고도 오히려 시큰둥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호의를 베풀어 주려 하는데도 고마워하기는 커녕 그처럼 건망적이 나온다면 그 누구라도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질 뿐 아니라 정말 정의란 정은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느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곧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느님께서는 그처럼 은혜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사람 저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또한 하느님을 괴롭히려 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 다위세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 하느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징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는 실로 엄청난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이 온갖 억척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동경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조차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 곧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이 이 이사에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모든 일 즉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사건은 바로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두말을 끝없이 오직 하느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만웰 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이름은 오직 하느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서 이사의 아들이나 히스의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결코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인만웰의 징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구원역사가 사람이 아니라 친히 화육강사신 하느님 당신이 의하여 성취되고 해야 말 것을 명백히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15절의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처럼 동정령의 몸에서 탄성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및 육체적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실 것을 가리킵니다 저 화요하신 성자 하느님께서는 그 본래의 신성과 더불어 사람과 똑같은 인성 또한 보유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처럼 당신을 거부하려는 인성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대신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연이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구원 역사는 비단 화요강사한 이유뿐 아니라 지금 이사야 신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구역시대에도 역시 똑같이 작동될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인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탄생하기도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남주유다의 대적인 아람과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며 물론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마누엘 구세주는 아하스 왕이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이름을 듣기 전에 복음의 초청을 받기 전에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구세주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거나 그와 비슷한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하스 왕과 똑같이 나는 하느님의 구원 따위는 필요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지극히 교만한 자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무 답답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죽게 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책임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런 시큰둥한 아하스의 반응을 따라서 행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끝장나고 말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니라 그처럼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하느님 편에서 그런 교만하게 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다시 집이여 워라건대 들을 찌어다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느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이며 무조건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하스 왕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오로지 아수르 제구에 의지하려는 마음에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징주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설로 구한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이라는 엄청난 징조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느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사람 편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세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편에서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을 바로 이 임마누엘의 화유강세라는 기상천의한 징조를 통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구했을 때 미국은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소규모의 해병대부터 즉시 파병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군을 상대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정보하려면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해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자국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쿠웨이트를 지켜줄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보장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꾀어 죽음의 저주에 빠지게 만드실 때 하느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해 주시고 결국 인마누엘로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즉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구세주를 이겨야만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서 사탄의 꾀가 완전히 실패하고 망가산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화육강세는 인간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느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역사였습니다 만약 하느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자도 없고 눈앞에 하느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추의 신 인마누엘의 구원은 실로 무한한 사랑이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교만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세우신 은약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보유신 이 인마누엘의 화육강세는 사상 최고 최대의 징조를 꼭 깨닫고 영접함으로써 그 고마워신 구원의 온 종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어에 Against all odd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가망성이 없는 상황을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그처럼 모든 불리한 상황과 적대적인 반응을 거슬러서 끝내 성취되고 해야만 기적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에 대한 회방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느님의 구속사의 최대 수혜자여 유일한 당세대인 사람조차 그것을 구하거나 사모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느님과 원수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그 원래 예정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줄기차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편의 일방적인 사랑만이 동기화되어서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누가 도와주어야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홀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위대하신 절대주권자이시며 그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창조 역사와 더불어 하느님에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마귀가 온갖 시험의 파상공격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병든 가족을 살려보겠다고 병상 곁에만 붙어있거나 쓰레지르는 가세를 회복시켜보겠다고 사업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위모 수도가에 서서 자기가 가진 능력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산하던 아스왕처럼 결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때야말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읽기 오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느님의 구원 언약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온 나라가 끝없는 경기침체 밑바둑으로 추락하고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일의 생존 그 자체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두고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이나 유엔이 세계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라고 유능한 정치인이나 훌륭한 과학자들이 인류의 영원한 발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수르 제국의 도움만을 막연히 기대하던 남조유다의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백색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마어넬로서 이 땅에 초림하시던 예수 그리스께서 반드시 제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이 때에 사탄의 께를 파는 구원원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불어오신 예수 그리스를 확실히 영접하고 의지함으로써 온갖 시험과 미혹종에도 오지 믿음위에 굳게 서고 장차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이 인마어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어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